안녕하십니까 동물의 조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화면에도 계속 비치고 제가 진작에 소개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소개시켜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친구 정말 구엽죠? 자 구엽고 개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이름은 구도기 입니다 구여운 개라는 뜻이죠 자 구도가 자 제가 지금 구도기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구도기를 한번 눌러 보세요